이렇게 막무가내는 안 된다고요, 선배. 그럼. 그럼 어쩔까? 시나리오로도 쓰고 리허설까지 다 끝내고 나가? 그래야 내가... 내가 등신 안 갔니? 최연승. 그래서 뭔데?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내가 아는 막무가내 말고 어떻게 해야 나 이렇게 등신으로 만든 그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는 건데? 알려주면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예요. 얘기나 해. 같이 해요. 나랑. 나랑 연애하죠. 아니요. 선배님.